안녕하세요 맹가이버입니다. 구독자 한분이 민산철 200 암베아하워 배터리 케이스를 제작을 부탁하여서 배터리에 맞는 케이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케이스가 없이 시거잭과 USB 포트를 연결하여 사용했던 배터리를 파워뱅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배터리 백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맞추려고 하니 배터리 배월부터 다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백을 모두 해체하여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스에 맞추는 그런 격팁은 잘 세워지지 않으세요. 핸들과 함께 memorize 뿌듯이 다 밀고 풋수는 파워뱅크를 Askle 빛을 음료 이기들에게는 정적인 행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수 win 정적은 정적이써 정적인 행운을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수 WK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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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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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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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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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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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